Q. 위버스 매거진 Q. 위버스 매거진 Q. 위버스 매거진 Q. 위버스 매거진 오랜만에 위버스 매거진 촬영하러 왔습니다. 작년에 마지막으로 했었는데 약간 뭔가 처연하면서 약간 집착하는 남자의 그런 이미지를 담고 싶다고 하셨는데 잘 될지 모르겠지만 예쁘게 잘 찍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Q. 위버스 매거진 다시 연장할 수 있는 Q. 위버스 매거진 Q. 위버스 매거진 ensing Q. 위버스 매거진 Q. 위버스 매거진 이런식으로 만들어주는 훈련 Q. 위버스 매거진 일단 먼저 해볼까요? Q. 위버스 매거진 Q. 위버스 매거진 Q. 위버스 매거진 Q. 위버스 매거진 이제 여기 있어요. 그들이 항상 미버스 매거진에 나오는 저희 인터뷰나 사진들 좋아해 주셔서 이번에는 살짝은 전에 했던 것보다는 살짝 더 큰 듯이 휴닝이의 손이에요. 휴닝이의 손이 등장하는데 제 손이 아닙니다. 제 얼굴을 감싸고 있는 손은 휴닝이의 손입니다. 손연기를 펼쳐줬어요. 박자마자. 되게 다크하면서 또 시크한 느낌으로 소화한 것 같습니다. 멤버들이 손 이렇게 번경 손해주고 했던 게 뭔가 참실하기도 하면서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마음에 들었어요. 한 번 더 푹 기울이 진짜 나 얼굴이 웃음기가 있다. 잠시만요. 나 툴 올려봐, 툴 맞지? 저요? 조금만 더. 저요? 근데 빠져봐. 오늘은 조금 진지하게? 좀 아련하게? 약간 그런 무드를 잡고 촬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인터뷰랑 사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아, 안녕. 이렇게요? 네. 이렇게 얹어요? 네. 아, 괜찮다 이거. 아, 나의 눈을 가득.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네. 얼굴 살짝 길어져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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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매년 마다 시작할 때마다 거의 하는 리버스 멜로든 촬영을 했고요. 아, 선생님 굉장히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와면 조금 더 좋아해 주셔야 될까라는 디렉터입니다 잘생겼는데요? 사실 뭔가 오늘 얼굴도 좀... 나름 괜찮고 입기도 안전 없는 상태고 예쁘게 나와요 광태왕 어디 갔어요? 아 웃다쳤어 웃당기만이 어떻게 할까? 한 번만 더 하네 뒤로 가서 머리를 뒤로 앞서 내 이름을 깊은 오명은 무엇인가? 알 수 없어 이미 늘 하얗게 내줘가 안녕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컨셉이었거든요, 오늘. 약간 심플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촬영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